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들 마치 저와 유명인들이 셀카를 찍은 것처럼 얼굴 사진을 가져와서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합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진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얼굴을 합성하거나 옷을 합성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도 마치 제 얼굴을 3d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이것도 3d 모델러분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인공지능으로 생성해낸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얼굴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드림부스라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드림부스가 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학습시킬 데이터를 준비해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부스가 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스란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모델을 목적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파인 튜닝 방법의 이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 누렁이가 있을 때 이 누렁이의 사진 몇 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면 새로 만들어진 모델로 누렁이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사진, 누렁이가 수영하는 사진, 누렁이가 자는 사진 등등 세상에 없던 이미지인데 내가 학습시킨 누렁이가 나오도록 만드는 서브젝트 드리븐 제너레이션을 위한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간단히 알아보면 먼저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나온 이미지를 준비하고 그 대상의 좀 더 상위 개념인 클래스 네임과 함께 기존 모델을 드림부스라는 방법으로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내 대상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새로 개인화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내가 학습시킨 여기서는 V라고 나오는 이 대상에 대한 이름과 클래스 네임을 함께 넣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완성하면 이 새로운 모델은 이 V에 해당하는 이 서브젝트를 잘 표현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V는 현실에 있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렁이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현실에 있는 옐로우 같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기존의 모델이 가진 옐로우라는 이미지와 섞여버려서 이 누렁이가 아예 노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뭐 노란색 무언가를 생성할 때도 영향을 줘서 이 누렁이 이미지가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V에 해당하는 단어는 실전에서는 완전 의미가 없는 뭐 이런 EF, Z, LA 뭐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이 자리에 넣어야지 그 단어로 이 누렁이가 정확하게 학습이 됩니다 추가로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있는 이유가 내가 학습시키려는 이미지로만 학습하게 되면 모든 대상이 다 이 누렁이가 돼버리는 과적합 혹은 랭귀지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클래스라는 걸 도입해서 이 클래스에서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내 누렁이 이미지 이것을 함께 처리해서 웨이트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들 중에서 누렁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적합이나 랭귀지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실습을 할 때 이 레귤레이션 이미지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구현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림부스에 학습시킬 학습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학습시킬 거라 제 사진 20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준비할 때 팁이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구도의 사진만 준비하면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악세서리 혹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표정 등을 담은 사진들을 학습해야 결과를 뽑아낼 때도 좀 더 다양한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도 다 다르기 때문에 512 곱하기 512 사이즈로 맞춰주는 게 학습이 가장 잘 되는데요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자르려면 벌크 이미지 리사이징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리사이징 하면 편리합니다 이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사진들을 끌어다가 놓으면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고 오른쪽에서 너비와 높이를 다 512로 맞춰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이미지 포맷에서 jpeg로 통일을 해주고 퀄리티는 100%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ave as zip을 누르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다운받아지고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동일한 사이즈로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됐으니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발표한 드림부스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이고 이걸 직접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구현한 코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논문을 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에 적용할 수 있게 구현을 해서 그걸 기터브에 이렇게 올려두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둘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의 레포지토리를 보면서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포지토리에서 이 드림부스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들을 구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공식적인 레포지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기터브 링크들은 다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좀 가장 사용하기 쉽고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없으셔도 따라하실 수 있게 콜렙 기반의 레포지토리를 하나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The Last Ben 이라는 분이 만든 콜렙 버전의 드림부스 파인튜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구글 로그인 후 드라이브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콜렙 파일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서 이게 GPU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셀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하는 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구글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중요한 자료가 있는 구글 계정은 위험할 수 있으니 드라이브와 연결할 때는 웬만하면 비어있는 계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셀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액세스 허용하는 메시지가 뜨고 연결을 하면 이 콜렙과 내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을 해주는 셀인데 이거는 이걸 클릭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실행 버튼을 누르면 환경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코드 표시를 누르시면 상세한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고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파일들은 이 폴더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다운받고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셨으면 다음 코드도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학습시킬 모델을 다운받아줘야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콜렙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할 때랑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토큰을 발급받으셨다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 모델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니면 허깅 페이스에 있는 다른 모델을 다운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다운받고 싶은 레포지토리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으시면 이 모델을 다운받아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의 모델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경로를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링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모델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호환이 안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디퓨저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코드도 포함되어 있어서 드림부스가 적용이 잘 안되는 모델은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호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허깅 페이스 토큰을 넣어서 가장 기본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이용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받아줍니다 이 모델 다운로드는 처음에 한 번만 진행하시면 나중에 이어서 할 때는 이거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세션을 입력해줄 건데요 여기는 드림부스 과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세션이 끊겼을 때 다시 불러와서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션의 이름은 저는 조코딩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하고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은 다시 이어서 파인튜닝을 진행할 때 여기에 그 세션 링크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비워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인스 페이시스 이거는 정규화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이 레포지토리에서 미리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노우를 선택하면 정규화 이미지 없이 진행되고 여기 피메일, 메일 혹은 둘 다 있으면 보스를 선택하게 되면 각각 여기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정규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메일로 선택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드림부스 파인튜닝에 사용할 이미지들의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학습에 사용될 의미가 없는 이상한 단어랑 이렇게 숫자로 구성된 이미지들을 준비해서 이거를 넣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준비한 이 이미지들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많은 이미지들의 이름을 한 번에 이 형식으로 바꿔주려면 전체를 블록 지정하고 F1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름을 의미가 없는 프롬프트 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조코딩의 약자인 YTJCD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전체 이미지가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번호가 증가하면서 이름이 한 번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다음 과정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미지 탭에서 여기에 옵션으로는 첫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거를 체크해주시면 기존 거는 지워지고 새로 업로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들을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올려서 여기에 링크를 넣어주게 되면 받아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실행하면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롭 이미지 쓰는 우리는 이미 512 사이즈로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제하고 바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하는 창이 뜨는데요 파일 선택을 눌러서 이미지들을 쭉 선택하고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에서는 만약에 훈련을 다시 재개할 때는 이거를 체크해서 다시 실행하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닝 스텝스는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준비한 학습용 이미지 곱하기 200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저는 20장의 이미지를 준비했으니까 4000 스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텝은 사실 어떤 걸 학습하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시도해보시고 바꿔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해보고 만족하지 못하면 한 500씩 늘려가면서 진행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 값은 웹 UI에서 이미지 생성할 때 그 시드 값인데요 별도로 없으면 아무것도 안 입력하면 랜덤으로 생성되고 원하는 시드 값이 있다면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우리는 512 곱하기 512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고화질로 될수록 메모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주시면 느리지만 메모리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메모리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크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만약 이걸 해제하면 2배 훈련 시간이 걸리고 모델 용량도 4.7기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인코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를 낮게 하면 스타일 트랜스퍼는 더 잘 되는데 더 많은 트레이닝 스텝 수가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높은 퍼센트를 하면 학습용 이미지에 더 가중치를 줘서 적은 스텝 수에도 더 강렬한 결과를 만들지만 스타일라이즈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한 8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이브 체크 포인트 인 에브리 앤 스텝은 중간중간 몇 스텝마다 체크 포인트 이 모델 파일을 저장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걸 체크하게 되면 500 스텝마다 지금 총 4천 스텝을 진행하니까 이거에 도달하기 전에 500 스텝마다 모델을 저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빨리 찹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해제하고 하도록 할 텐데 용량이 넉넉하시다면 체크를 해서 중간중간 모델을 받아 두면 만약에 이게 스텝 수를 너무 많이 늘려서 과적합이 나더라도 앞에 있는 모델을 건질 수가 있어서 요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용량을 아끼기 위해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ckpt 모델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패스트 드림부스, 세션스, 아까 프로젝트 명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ckpt 모델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후 내 컴퓨터에서 스테이블 디퓨션을 돌리신다면 이전 시간에 받아놓은 스테이블 디퓨션 웹 UI 폴더에 들어와서 모델스의 스테이블 디퓨션 폴더 안쪽에 방금 훈련시킨 모델을 넣으시면 내 로컬 PC의 웹 UI를 실행하면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콜랩 자체적으로도 웹 UI랑 통합돼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세션 네임, 아까 정했던 초코딩을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면 코드가 다 실행되면 이렇게 URL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 투 컨티뉴 를 누르면 콜랩에서 웹 UI를 통해서 우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키워드로 이미지를 생성해보겠습니다 photo of ytjcd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띄우고 그 뒤에는 클래스 이름 저는 man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a photo of 유튜브 조코딩 man 이렇게만 하고 우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얼추 저랑 좀 닮게 나왔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기 위해 아래쪽 스크립트에 xy 플러스를 적용해서 x축은 샘플러, 여기 있는 샘플링 메소드들을 쭉 넣었고 y축은 cfg 스케일 6, 7, 8, 9, 10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봤더니 전반적으로 이미지들이 다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이 과적합이 난 건데 제 생각에는 텍스트 인코더가 좀 숫자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낮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이 방법들 중에 그나마 가장 잘 나온 것을 꼽자면 dpm Adaptive 방법으로 cfg 스케일이 8 이상일 때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다른 변수를 또 변화시켜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프롬프트 실수한 게 하나 있었는데 Regulation Images 이 클래스의 이름이 man이 man이 아니고 대문자 me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man으로 넣어서 더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까 잘 나온 dpm Adaptive 방법으로 cfg 스케일 8로 해서 돌려봤더니 훨씬 더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좀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더 변화시켜가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니 좀 운이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와 닮은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Check Point Merger에서 과적합이 난 모델이랑 다른 모델이랑 이렇게 병합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파인튜닝도 시도해보시고 모델도 합쳐보시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얼굴과 같이 셀카를 찍는 사진을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의상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모델과 결합해서 이렇게 3D 형태로 표현하는 등 내가 학습한 얼굴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